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외국 지방 공무원 초청 연수가요 20주년 기념을 맞아 인재 포럼 연수를 열었습니다. 김관용 대한민국 도지사협회장의 서울 코트야드 타임스케어 호텔에서 외국 지방 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인 K2H 인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념 행사에서는 김관용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K2H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수료생들의 축하 동영상 상영과 경과보고에 이어 해외 지방 공무원의 출입국을 안전하게 지원해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김관용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성년이 된 K2H 프로그램 20주년을 축하드리며 나라와 언어가 다른 해외 지방 공무원이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를 활성화한 것은 참가자들의 열정과 한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K2H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지난 05년도부터 친경북인 양성 및 글로벌 인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 자매 우호 도시 공무원을 초청하는 한국어 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14개국에 74명의 해외 공무원이 참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